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한 배우 이세창이 자신이 한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해치의 어떤 이야기를 했기에 오랜만에 출연한 방송에서 곧바로 논란을 산 것일까요? 이세창은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은 전세 사기를 자신도 당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전세 사기를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세창은 전세 사기가 있고 난 다음 애도 뺏겨봤는데 네가 간다고 내가 아플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과 딸의 존재 그리고 자신의 인간관계를 언급한 것인데요. 오은영 박사의 심각한 표정이 등장했고 다시 자막에는 뭔 일을 겪어도 화가 안 나는 세창이라고 이세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혼 이후 찾아온 단기 기억상실증도 고백했습니다. 이세창은 집사람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부부였던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말해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런 이세창을 두고 오은영은 인간에 대한 근원적 애정이 많이 쉽고 상실한 거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이세창의 모습에 응원이 이어지는 반면 한편에서는 딸 뺏겼다는 표현은 좀 뺏긴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키우는 거 아닌가 딸아이 사춘기일 텐데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엄마가 키우는 편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이세창의 발언에 의견이 분분한 것은 과거 그가 보여준 행동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을 거슬러 전 아내 김지연과의 결혼 생활을 하며 방송에 나오던 때를 되돌아보며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대중들이 그의 말에 의견이 나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세창은 1999년 사랑을 위하여를 찍으며 가까워졌던 김지연과 3년 연애 끝에 2003년 결혼하게 됩니다. 이들 부부는 결혼 당시 유명 배우 커플의 결혼으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자녀로 딸을 두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자주 보였습니다. 인꼬부부로 소문이 나면서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지만 결국 2013년 파경 후 심경에서 김지연은 우리는 그저 쇼인도 부부였다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김지연은 이세창이 첫 파운녀와의 결혼을 위해 준비한 집과 침대, 모든 가구와 혼수품을 재탕해서 쓴 것에 많은 상처를 받았었다고 한 방송에서 밝힌 바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의 파경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대중들은 이야기합니다. 부부 사이에 금이 처음 가기 시작한 것은 김지연이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신감을 잃게 되고 전 남편 이세창은 바쁜 스케줄 탓에 외부 활동에 집중하면서부터였던 것으로 예측됩니다. 남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지지했다고 하지만 그러는 사이 왠지 모를 공허함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는 것에 익숙했던 터라 그것이 문제점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파경을 처음 떠올리게 된 것은 부부 토크쇼 자기야에 출연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별다른 부부 싸움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를 보면 김지연이 8살 더 어리기도 하고 웬만하면 맞추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던 시기였다고 하는데 방송을 준비하며 부부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찾다보니 애써 외면했던 문제들이 조금씩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조금 더 가정적이었으면 하는 바람과 이해해줬으면 하는 심정 그리고 잦은 술자리와 과도한 업무에 대한 건강 걱정 딸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 등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다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까지 공개되며 방송을 마치고 나면 다투게 됐습니다. 자기야에서 김지연은 사업하는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다. 이세창이 사업상 밖에서 일을 하다보니 집에 며칠씩 못 들어온다. 아이까지 아빠를 멀게 느낀다. 이세창이 집에 오더라도 TV만 보는 등 부부간의 대화가 적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에 이세창은 아내인 김지연이 과소비하고 남편에 대해 무관심했다라고 반박했고 두 사람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불화의 조짐은 다른 방송에서도 보였습니다. 김지연은 남자 얼굴은 금세 질린다. 수려한 외모는 오래가지 못한다. 외모보다 중요한 것들을 봐야 한다. 라며 남편 이세창을 향한 듯한 발언을 했고 이러한 김지연의 말에 MC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자기야에 나가서 말하라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업이 실패했을 때 이세창도 사업을 하고 있고 밖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연은 이세창과는 벽을 보면서 얘기하는 기분이다. 한 공간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남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다. 아기 같고 철이 없다. 라고 하는 등 파경을 결심하기 전 답답했던 마음을 여러 방송에서 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누리꾼들은 김지연을 향해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업이 자신의 역량밖에 일이라면 빨리 젖고 가정에 충실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그녀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세창 역시 방송에 나와 부부싸움 무욕조 속 찬물에 들어간 적이 있다.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목숨을 끊자는 심정으로 욕조의 냉수를 계속 틀어놓고 4시간 동안 앉아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괴로움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꾸준히 보였던 발언과 행동으로 부부싸움이 상당히 격렬했고 서로 간의 대화가 부족해 보인다는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는 알아챌 수 있었지만 결국 두 사람은 파경으로 결혼생활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김지연은 방송에 출연해 싱글 맘으로 지내고 있는 근황을 전하며 이혼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김지연은 딸의 행복을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양육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남편도 양육권을 가지려고도 안 할 거라 생각했다. 라고 전 남편과의 파경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별거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살아보니 애 키우는데 크게 힘들지 않더라. 내가 원하는 남편의 자리가 그냥 없어져도 나는 할 수 있구나를 별거 기간에 느끼게 됐다라며 경제적으로도 크게 도움받은 게 없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 못할 건 없을 거라 생각했다. 내가 그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헤어지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민을 3년을 한 것 같다. 양육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만 했다. 근데 그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당연히 내가 딸과 함께 살아야겠다 싶었다. 남편 쪽에서도 하나도 터치를 안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지연은 아이가 컸을 때 물어봤다. 그때 기억나니? 하니까 기억난다고 하더라. 나도 놀랐지만 언젠가 그럴 것 같았다고 하더라. 헤어질 것 같았다고? 왜? 라고 하니까 엄마는 그냥 그럴 것 같았다고 했다. 아이한테도 빈자리가 보인 것 같다. 자기는 아빠가 없어도 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딸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딸의 예측은 예리했던 것인지 과거 어린 시절 방송에 나와 했던 딸의 말이 재조명된 적도 있습니다. 딸은 아빠가 월요일은 골프치고 화요일엔 승마하고 수요일엔 스킨스쿠버 하느라 놀아주지 않는다라고 아빠에 대한 서운함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딸의 발언은 이세창이 재혼할 당시 재소한댑니다. 이세창은 한 방송에 출연해 돌이켜보면 김지연 씨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서로 너무 달랐다며 파경 사유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제가 결혼한 건 아는데 헤어진 건 사람들이 모를 때이다. 사람들이 전 부인과 딸 아이에 대해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파경 4년 뒤 2017년 13살 연하의 아크로바틱 전문 배우 정하나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비디오스타에 출연한 이세창은 결혼 발표 전 전 부인인 김지연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렸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이세창은 결혼 발표 전에 먼저 알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혹여 전 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됐다. 그런데 너무 축하한다며 아이들한테는 자신이 잘 설득할 테니 걱정 말고 행복하게 잘 살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김지연과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이세창은 결혼을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벌써 4년이 넘었다. 그러던 와중에 스크버 강사로 일했고 그러다가 예비 신부를 만나게 됐다고 만남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언론 매체에서 이세창과 예비 신부가 알게 된 것은 김지연과의 파경 후가 아니라며 한 사진과 함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세창은 2012년 4월 4일 자신의 sns에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스킨스쿠버 동호회의 단체 사진이었고 사진에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현안의 정하나도 찍혀있었고 심지어 이세창은 이 게시물에 함께 있는 사람의 정하나도 태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은 정하나가 언제부터 같은 동호회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둘의 첫 만남이 그들의 주장대로 김지연과 이세창이 헤어졌던 2013년 이후는 아닐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며 비난을 가했습니다. 특히나 이전에는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무심해 눈물을 흘리게 했던 이세창이 재혼한 후에는 요리를 하는 등 알뜰히 집안일을 하는 모습에 시청자들은 고운 시선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아내의 가장 예쁜 곳을 묻는 질문에 몸매라고 답하는 등 딸나도 너무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수요일엔 스킨스쿠버 하느라 놀아주지 않는다라고 아빠에 대해 얘기했던 딸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사랑꾼 이미지였던 이세창의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이세창은 외도 상대와 결혼을 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어졌고 이에 당연하게도 양육권은 엄마 김지연에게 있는 것이 맞다고 대중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세창이 딸을 뺏겼다라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양육권은 갖고 싶다고 해서 부모 한쪽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과 아이의 상태를 바탕으로 재판부에서 내리는 결정이죠. 이세창이 아닌 김지연에게 양육권이 있는 것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세창은 지금까지 전초에게 양육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 같은데요. 대중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연예인이라는 업을 하고 있는 만큼 말에 좀 더 신중을 가해 더 이상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